파주의 한 체육관. 한창 연습에 몰두하고 있는 액션 배우들. 그 중 박현진씨의 동작이 돋보입니다. 이게 다 몇 년 동안 성령과 함께 연습해온 결과라는데 콩콩을 무대로 활동하는 박현진씨의 액션 스타일은 조폭 액션이 주류인 한국 스타일과 달라 배우려는 후배들도 많답니다. 탈랑 오마로를 가지고 서울로 올라와 무명 스턴트 배우 시절을 거치면서도 콩콩 진출의 꿈을 버리지 않았던 그. 박현진씨는 지금도 단 하루도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는 자타공인 연습벌레라는데 그를 여기까지 이끈고 그러신 것처럼 날라다니잖아요. 운동하면서 맨날 부러워요. 다.